내년에도 또 올 수 있으면 또 같이 와보자. 사랑해. 예본이라는 말이 빠져있거든요. 다시 한번 베데스타에 손장민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고 말씀해주세요. 저는 베데스타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 손창민이고요. 오늘 또 수영에 처음 왔는데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. 내년에도 올 수 있으면 우리 또 같이 와서 또 많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